지난해 초중고교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천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1년 전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액수는 고등학생이 가장 컸습니다.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12조 4천억 원, 중학교 7조 2천억 원, 고등학교 7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.3%, 1%, 8.2%씩 뛰어올랐습니다. 이와 관련해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했다가 2021년 하락한 부분에 대한 반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, 지난해도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폭은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